이거 뭐지? 아빠는 구울 놀이예요 저기 I don't know hit the doors 컴 피카 유아이즈 메이저 피우 응? ㅋㅋㅋㅋㅋ 어 이거는 게임스틱인데 며칠 전에 장미송이님 채널 보면서 와이프랑 얘기했었는데 베트남은 오락실 같은 거 있었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베트남 오락실은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릴 때 돈때문에 오락실 가격이 한국처럼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나구요 그래서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와이프랑 한번 재미나게 하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만개짜리 35,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이게 게임스틱이네 스틱을 꽂아서 하면 되고 여기 SD카드 안에 게임 들어준다고 같습니다 이건 뭐지? 일단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콘솔 두 개 있고 그리고 게임스틱 그리고 USB 테이블 두 개 있는데 이건 그냥 젠더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일단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콘솔 두 개 있고 그리고 게임스틱 그리고 USB 테이블 두 개 있는데 이건 그냥 젠더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다행히 유나야 드디어 됐다 우와 이뻐가 이겼죠 K.O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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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 There don't stress guy 아 كر peso n ba 자동차 운전을 좋아하는 우리 유나씨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직진을 꼴아박고 직진을 쫄아박고 해언삼기다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을 하오고 있는 우리 유나씨다 Onward 아쉽게 집에나서 밥 먹기 아빠 뭐 요리에요? 너도 배우면 맛있겠다 야자 쌍림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구, 니네 어깨나? 흠도가 어깨네 아니 아이고, 맛있어 재밌어, 니네 또 맛있어? 맛있어? 아구, 알았다 오, 카이 나이, 카이 나이, 대화했어? 네 카이, 카이 나이, 카이 나이 아우 아, 귀여워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아, 모자로 아, kitty ultan 파인다 아,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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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도 아, 이거 먼저 아, 이런 건 하고 시작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좋지? 좀 걱정 gets down 자, 어떤거예요? 아기야? 자기야, 내가 잘 모르겠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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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기야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깎아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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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더 이거 왜 때리자 아기야 유나 어느새 사이좋게 게임을 하고 있는 정심이와 유나씨 유나 왜? 아, 유나 죽었어 아빠 늘러줘 아기야 아기야 게임에 푹 빠져버린 두 여자들이다 학생 때 오락실을 가본 적이 없어서 조작이 서투른 우리 청심이 생전 처음 해보는 오락실 게임이 엄청 즐겁다 엄마 유아이스 레이저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아프다 게임 보다는 조이스틱 움직이는게 더 재미있는 우리 유나씨다 우리 유나 고양이 굿 오일 여행 아기야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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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